안녕하세요. 강릉탑부동산 이창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25평형 평면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고레일은요. 배제중, 명일중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명덕초등학교, 묘곡초등학교에 대한 선호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고등학교도 워낙 많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으로 이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아파트입니다. 저와 함께 레미안 힐스테이트 25평형 평면 둘러보시고 단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레미안 힐스테이트는요. 같은 블록 안에 명일중 배제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은 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지금 일산블록 보이시는 곳은 묘곡초등학교 배정이 됩니다. 현관문을 열고 오늘은 25평형 한번 구조를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한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집은 판상형 구조입니다. 입구 첫 번째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바로 앞에 작은 방이 하나 있겠습니다. 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학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학원가가 가까운 점도 장점입니다. 지금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느껴보면 상일동이 레미안 힐스테이터보다 더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이나 전체 가격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이유는 학군에 대한 수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거실 공간 그리고 오른쪽으로 판상형 주방 공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방 하나 더 둘러보시고요. 고레일 주변으로는 병원으로는 강동 경희대병원 그리고 문화시설로는 강동 아트센터 그리고 고독평생학습관, 온조체육관, 장애인체육관 그리고 단지 내에는 파출소, 소방서, 주민센터까지 붙어 있어서 굉장히 살기 편리한 동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안방까지 들어왔고요. 안방 베란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안방 베란다 이 구조에서는 안방 베란다 옆에 대피 공간 및 실외기실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고레일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좋은데요. 사우나에 대한 만족도도 엄청 높고요. 헬스장 그리고 클라이밍 시설도 있습니다. 문화센터도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도 충분히 있고요. 게스트하우스와 카페 등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방 공간까지 보고 계신데요. 냉장고 자리가 하나 그리고 왼쪽에도 냉장고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냉장고 자리가 하나 더 있네요. 세탁실, 세탁기,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레일의 경우 주변 자연환경도 엄청 좋습니다. 북쪽으로는 한강 그리고 고덕산이 위치하고 있고요. 일부 블록 같은 1블록에서는 고덕산까지 구름다리를 통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레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여러가지 이유 중에서도 대중교통의 장점도 있습니다. 향후 지하철 8호선 선사역이 근처에 만들어지게 되면 내년 5월달 개통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25평형 판상형 구조 둘러보셨습니다. 고레일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나 저희 강동탑 부동산으로 문의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강동탑 부동산 이창호 대표였습니다. 강동탑 부동산 이창호 대표입니다.